한밤중에 갑자기 새벽 2시인데 문을 막 미친 것처럼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이랬더니 난 보이소니 진짜 침판 신고 구둘장 안팎까지 들어오더라. 이게 미친 새끼 아냐 이러고 쓴 데가 이러고 쳐다봐. 야 너 뭐야 얘들아.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아휴 니는 아버지 당비서에 엄마 부기상에 니는 언제 그런 일을 겪어봤겠니? 우리는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남북녀의 김종필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혼자서 투어를 다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야.. 혼자 점점 뺄때는 은근히 약이 올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체제를 유지하는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을 얘기할 건데 그게 뭔지는 당신은 혹시 짐작이 돼요? 감시하고 인질이지. 우리 아버지 북한 전문가 다 됐는데? 전문가지 내가. 전문가 다 됐어. 네.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시체제입니다. 감시체제 말로만 듣고서는 솔직히 좀 이해가 힘들잖아. 당신은 북한이 감시체제가 어느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알고 있는 감시체제는 5호 담당제라는 말을 들었어. 5호 담당한 사람이 북한의 일일이 관리 감독하고 그 5호 담당제가 뭔지는 알아? 모르지. 그리고 서로 감시한다는 거는 그래서 아주 감시체제에 그렇게 5호 한 사람이 감시원이 5집을 맞춰서 감시를 한다. 그렇게 생각만 들었지. 아까 상당히 좀 왜곡돼서 좀 들었는데 감시체제를 북한이라는 국가를 통틀어서 시스템을 딱 놓고 볼 때 딱 3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총 4가지인데 마지막 한 가지는 요 3가지에 제각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보위부 감시체제. 보위부. 보위부라는 한국에서 말하면 국정원이죠. 그러한 보위부라는 이 국가기관이 주민들 속에다가 다 정보원을 둬. 내가 열선 지상 누르고 무기탄했고 보위대장으로 일할 때 보위부 정보원으로 일했다고 했잖아. 그것처럼. 그런데 열지상 누르고 일을 하는 사람 직접 개별적인 담당 보위 지도원이나 보위과상이나 보위부장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두는 정보원이 서로가 다 몰라. 그럼 나는 그때 당시 여당 보위부장 직속이었고 그 부대 보위대장 다른 사람 누구든 내 실체를 몰라. 보위부장만 나를 알아. 이렇게 운영되는 게 정보원이고 그러면 그 정보원이 그 수많은 보위대장마다 각각 자기 정보원이 다 달라. 그 정보원들이 내 정보원이 누구라는 걸 보위대장들도 서로 공유를 못해. 그럼 서로는 중복되겠네. 그게 중복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왜냐면 이 열 지장을 누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 지장 누를 때 나는 이 사람을 보위부 정보원으로 나 이 사람은 내 정보원으로 쓰겠습니다. 이걸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거기서 거기에서는 승인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아 이게 중복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구나 이러고 빼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다음에 정보원 외에 또 협조원이라는 게 따로 있어. 보위부에? 어. 협조원이라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손 지장을 정확히 누르고 정식 보위부에 몸을 담그고 이렇게 정보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있잖아. 어. 일반인들 중에 보위지도원들이 대체로 약점을 잡는 거지. 야 너 저기에서 어떤 정보 좀 해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럼 내가 너 뭐 봐줄게. 뭐 이런 거래식으로 있잖아. 비리 걷지만 보위지도원들은 거진 공식적인 이런 활동인 거지. 거기에서 또 비리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북한의 한류를 가장 많이 뿌린 게 보위지도원들이야. 이런 보위부 감시 체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보원의 협조원의 보위지도원들이 눈이 되겠어. 그 체제는 완전히 거미줄 같아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몰라. 나도 그때 당시 보위부장 직속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내가 배신감이 들어간 거거든. 누군지도 모르잖아. 모르지 아직도 모르지 그게 누군지도. 누가 내 얘기를 그렇게까지 정치원하고 정치원 사모님하고 나하고 딱 세 사람만 아는 얘기를. 누가 보위부장한테 그렇게 갔다고 해봤지를 나는 모르지. 그게 나는 제일 괴슴했던 거야. 보위부장한테. 모르지 내가 보기에는 정치원 사모가 보위부 감시했을 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정치원장. 야문만도 정치원 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래 엊그다.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남편이 정치원이 맨 부인도 정치원이야. 같은 정치부의 목숨을 걸은 거야. 자기 목숨만 걸은 게 자기 자식 목숨까지 걸었기 때문에. 두 번째 체제가 뭐냐 하면 보안소 감시체제야. 보안소 감시. 그러니까 보안소는 한국의 경찰청을 의미해요. 보위부는 한국의 국정원을 의미했다면 보안소는 한국의 경찰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보안소 감시체제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동네에서 깡패들이 좀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전문 사고치는 애들도 있고 전문 무단속 외지 사람을 데려다가 재워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전부 먼 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베리베 사람들이 주민 유형이 다 있잖아. 그 사람 유형별로 보안원들이 직접 가서 너 이번에 뭔 범죄 저지렀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또 렘을 거이잖아. 누구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일이 있으면 보고해라. 그리고 보안소는 보안소대로 자기네 정보건 감시관은 또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감시관은 뭐가 있냐? 조직별 감시관인 거야. 이게 진짜로 큰 거야. 조직별? 응. 이 조직별이 뭐냐면 아이들은 소년단. 청소년. 14세 이후부터는 사로총이라는 걸 가입한다고 했잖아. 청소년보다는 사로총 조직. 아이들은 소년단 조직에서 오늘 누구네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으면 다 조직에 보고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진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직접 소년단체를 찾아가서 보고하는 애들도 있어. 어디에서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거는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 걔한테 표창이 내려지거든. 그리고 사로총 조직도 똑같고 쟤네 이상한 한국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러고 사로총 지도한 나한테 직접 가서 보고하면 걔네가 이제 처벌받는 거지. 그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체계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보게 되면 아마 감시 체제인 거죠. 그런 조직별이 소년단부터 사로총만 있겠어? 당조직은 없겠냐고. 부녀회는 없겠고 여명은 없겠냐고. 모든 조직에는 다 있는 거니까? 다 있지. 그러면 내가 아까 네 번째가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다 했잖아. 그럼 당신이 말한 오 담당자가 지금 안 나왔잖아. 그게 바로 인민반 감시 체제야. 인민반이라는 거는 아파트 통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인민반장으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주택에 사는 집마다 인민반장들이 대체로 그 감시를 다 하거든. 한 가지 사례를 놓고 본다면 내가 살던 청진아파트 1층에 세 집, 2층에 세 집, 3층에 세 집에서 딱 아홉 세다가 살아. 인민반장이 아침마다 집 문 두드리면서 청소가 나오세요, 청소가 나오세요.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문 열때까지 그 앞에 있어. 안 가? 어. 왜 그런다고 생각해? 그럼 알려주고 옆집으로 안 가? 그 집에서 문 열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아... 왜 그래? 그니까 거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비밀이 있는데 아침에는 아침밥을 가잖아. 한국처럼 뭐 우유 한 잔 먹고 땡깡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침밥을 막 하기 때문에 불을 떼고 점심에 불, 밥하는 집들은 손님 오기 전에 웬만해서 밥 안 해. 아침에 불을 떼서 아침에 햄밥과 반찬을 아침에 불 땐 따뜻한 가마에다 넣으면 점심에는 조금 식은 걸 그대로 먹어,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저녁밥을 또 해. 그러면 아침 같은 경우에는 청소 나오라고. 또 도로 청소 나오면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나. 아침이면 인민 반장이 항상 두드리며 다녀, 아침 일찍에. 몇 시야 그럴 때가? 어쨌든 6시부터 8시 사이야. 문을 딱 열 때 아침 밤 냄새가 나오잖아. 아 이 집은 오늘 뭘 했구나. 인민 반장은 자기 인민 반에 사는 모든 세대들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식구가 몇 개 있고 누구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저 집에는 밥그릇이 몇 개고 이걸 다 알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어쩌마야 여기서 말하면 동사무소지. 동사무소에 거기에 가서 보고하고 이런 인민 반장들의 교육이 보안소에서도 진행되고 보위부에서도 진행되고 조직별로 구역당에서 진행되고 동사무소에서도 진행되고 다 진행돼. 이게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인민반 감시 체제가 아까 말했던 보위부 감시 체제, 보안소 감시 체제, 조직별 감시 체제에 중복이 되는 거야. 이 세 개 기관이 유일하게 같이 공동으로 쓰는 체제가 바로 이 인민반 감시 체제예요. 그래서 인민반장들은 어떤 보위부 가족이 있는데 아침에 문이 오니까 이 집은 아침마다 고기를 삶는 냄새가 난다. 이러고 보고 냄새 보고를 하는 거야. 체제하다. 체제하네. 그러면 이 보고가 얼마나 웃긴가 봐. 이 보고가 왜 중요한 게 아니야. 보이지도 내 집에 찾아가는 인민 반장은 보위부 가족이 아닐 거잖아. 그러지. 이 보이지도 내 집에 아침마다 좋은 냄새가 나.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하는 기관이 보안소일 수도 있고 동사무소 구역당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위부를 잡아놓지 못해서 안달이 하는 곳은 어디야? 단기간이 거지. 아 서로 또. 그러면 이게 구역당으로 올라가면 어느 보이지도 내 왜 이렇게 한번 좀 더 해봐라. 이러면 보위부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위부는 막을 수 있지만 보위부 밖에서 신고가 꺾으러 들어오는 일은 얘네도 간단히 힘든 거야. 그렇게 서로가 감시하게 맞는 거야. 그러면 이 보이지도 내 집에서 색다른 손님이 없어? 이런 동양이 좀 있는데 이러면 아 누구네 집 가니까 아침에 문 열어보니까 보이지 않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렇게 보고를 하면 그러면 조사해? 그다음에는 숙박검열 들어오는 거지. 숙박검열 누가 해? 인민반장을 앞세워서 보안소가 들어올 때도 있고 보위부가 들어올 때도 있어. 아... 그게 숙박검열 들어오는 거지. 숙박검열을 해? 자기 관할 구역이 다 있어.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내 친구네 집에서 군복무하던 도중에 갔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세 박 두 신 때 문을 팍 미친 것처럼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더니 난 보이지더니 진짜 신발 신고 구둘장 안방까지 들어오더라. 이게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러고서 내가 이러고 쳐다봐. 야 너 뭐야 얘들아? 군인이라고 신분증 꺼내봐. 얘들아 신분증 딱 꺼내보니까 우리는 신분증에 뭐가 있냐면 부대명칭 있잖아. 너 그래 여기 왜 왔냐? 여기 고향이라고. 고향인 거 어떻게 알아? 내 원래 살던 곳을 딱 대면 있지. 고향 사람들은 거기 위치를 다 알고도. 그러니까 아 누구 딸이다 이러면 거기서 오케이 끝나는 거야. 나는 고향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여기서 자나?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임원에 지금 집에 사람 없기 때문에 또 친구고 하니까 여기서 자는 거다. 근데 같은 통제시 안에서 고향 사람이 와서 자는 거기 때문에 군인들은 조금 이럴 땐 봐주거든. 근데 내가 완전 내 고향도 아니고 완전 엉뚱한 타지. 거기 가서 살 때는 이제 난 경무로 넘겨가는 거지. 경무? 어 경무가 군인들을 단속하는 지가. 그날 밤에 보이지도니 왜 쳐들어왔냐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자꾸 갔대. 근데 그게 아마 중국 대방이었나 봐. 근데 그것을 인민반장에 지금 거사지른 거야 보이비에. 낯선 사람이 또 들어갔다 이러니까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치고 들어왔 거야 사실은. 근데 들어와 보니까 군인이고 나는 신분이 정확히 다 있고 신분증 군사대학 졸업증 이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야 너네 어제 누가 왔다 갔다. 친구 오빠가 비찍 착 달라지더라. 잠깐 나가서 얘기해서 하자. 동생 친구도 왔는데 제가 군인 출신 있고 제 양아버지 지금 구분단 사전증 지원하는데. 이러고 갑자기 내 일을 파하더라. 그래서 저 오빠가 야 왜 그래? 뭐야? 이랬더니. 야 근데 저 미친 새끼 아냐? 왜 방안에 신발까지 신고 들어와. 그러니까 저 새끼들 항상 저래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일단은 나를 진정시키는 거야. 나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으니까. 근데 얘는 많이 겪었더라고. 당황하지 않더라고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그 오빠가 중국 대방이 어떤 일이었고 이거였다. 내 나중에 뭘 갖다 주겠다. 한 1시간에 그 새벽에. 얘기를 하고 인민반장 쫓아내고 보이지돈 하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결국 해결되고 보이지돈 보냈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저 인민반장 쪽 쪽집이 같은 놈. 벨벨벨 욕을 안쪽으로 해달면서. 그 다음이야 내가 그 사연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너네는 근데 이걸 많이 겪었어?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아휴 니는 아버지 당비서에 엄마 부기장에 니는 언제 그런 일을 겪어봤겠니. 우리는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중국 무역을 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런 일 수도 없이 겪었다. 보이지돈 보내 바뀌기만 하네. 저 새끼들 꼭 들어와서 저렇게 압력을 가한다. 그렇게 뜯어먹는 거지. 이민반장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부와 보안소의 감시체제가 엄청 달랐고. 조직별로라도 여맹에서도 엄청 얘네 엄마를 못살게 구고. 그리고 내 친구 같으면 사로촌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로촌 조직의 시단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얘는 자기 아버지 회사였잖아. 노동과하고 예물을 해서 저리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올리는 거야. 거기서 달래는 안 받은 거지. 학교에서 아무리 내가 부모님 일찍 돌아갔었다 해도 워낙 간부 이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날 건들리려고 안 했어. 또 이래 안 간 집도 연대정치연내 그 가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들이 나한테 예뻐봅을 쓸 정도로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난 그 세계를 몰랐던 거야. 그러다 내 눈으로 그걸 보고서야 충격을 받은 거지. 그리고 나중에 군복무 끝나고 내가 정보원으로 일을 할 때 진짜 그 감시체제의 무서움을 내가 거기서 피부로 느낀 거지. 실감했지. 실감을 하고 내가 지장을 누르면 최소한 나는 안전하겠다라고 나는 사실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나는 이걸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거지. 그렇지 나는 또 다른 나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나의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을 확 깬 거지. 북한 사회가 이렇게 규제돼. 그러면은 참 통일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 사회의 이런 감시체제가 진짜 북한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진짜 북한의 체제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감시조직별 체제에 따라서 북한은 유지되고 그 유지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본인들의 어떤 인권유린이고 무엇이 침해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수족과 같이 노예와 같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노예지 뭐 완전 노예지. 그렇지. 노예가치가 아니라 노예야. 마음대로 죽여도 할 말 없잖아. 네. 해도 할 말 없고. 오늘 이렇게 북한이 체제가 유지되는 중요한 세 가지 감시체제에 대해서 제가 총정리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꼭 종중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남남북룡 김성아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